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위치스비! 안녕하세요! 탭패스입니다! ASC 1초송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희는요. 은찬, 루, 화랑이 세 명이 모였는데 저희가 모두 01년생이라서 01지입니다. 저희는 본명인 본혁과 한빈을 합쳐서 본빈, 본빈팀입니다. 저희는 혈액형이 같습니다. O형. 그래서 O형지로 했고요. AKA O형. ó 본빈터 탭기 유 hop Gel g 3 봉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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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T 선배님 대전. 답. 과자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. 맛있겠다. 나 이거. 이거 맛있어. 그거 뭐지? 떡볶이. 뭐야, 뭐야, 봉빈, 봉빈. NCT127 선배님의 스티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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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외쳐야 되네. 노래를 하는데. 생각이 안다. 아니, 아니. 박스 좋아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먹어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보이즈. 세븐틴 선배님. 히트. 간다. 형, 히트 사운드. 나이스. 봉빈! 누구야? 빨랐어. 와. 갓드 비트 선배님. 스텝백. 와, 나. 형, 너 형 먹고 싶은 거 갖고 와요? 아니야, 아직. 아직 남았어. 아직 기회가 있어.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. 스텝백, 스텝백. 자, 이제 맞히면 두 개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, 뭐야. 에버 글로우 선배님의 파이럿. 정답. 두 개, 두 개, 두 개. 이건 맞춰야지. 이건 맞춰야지. 젤리 어때, 젤리? 젤리 맛있어 보인다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젤리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진짜 맛있어 보인다. 멋있어 보인다. 어, 형님. 자, 다시 들려줄게요. 모빈. 우찌수미님. 웨이. 우찌수미님. 웨이. 두 개 줘. 두 개 줘. 이거야. 여기 못 가서 간다. 우리 이따. 혼자 턴가. 아니야, 아니야.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웅. 예. 옌. 웅. 몬. 웅. 다 된다! 다 있어요? 다 맞히면 두 개 여기서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범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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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범빈! 두 개 다 갖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와 다른 데 내 꼬북칭! 이제 시작이야! 이번에는 4개? 이번에는 4개? 이번에는 다섯 개? 혹시 과자 몇 개 있으세요? 여섯 개 여섯 개 다 뺏기면 안 돼 세 개 뺏기 세 개 뺏기 오케이! 아직 남았다 네 개 뺏기 네 개 뺏기 세 개?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감사합니다 리허설 세븐 게플러 선배님의 와다다 와 apostle declar authorities 막 Tanner 평소에 전주만 들으세요? 나 전주를 잘 맞췄어 태 symptom 개 다들 전주만 듣길 좀 다른 노래 전주만 듣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자 그러면 1등 팀은 정해졌으니까 그럼 저희가 꼴찌 팀 중에서 저희가 원래 벌칙을 두 분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구제하는 걸로 그럼 이 팀만 문제 해볼게요 어 저 이제 시작인데 은찬 우리 많이 뒤떨어졌어요 루! 나랑! 은찬 팀 할게요 트레이전 선배님의 직진 정답 내가 뭘 못 맞췄어 이걸 이거 못 맞췄어 저음부터 들었을 때 바로 날아야지 하필 이 노래가 나오는 거에요 하필 은찬이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에요 하필 이 노래가 이 노래 느리다 네 이렇게 해서 템페스트가 1초 송 맞추기를 해봤는데요 자 1등 팀 우리 오영진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길 거 알고 있었고요 저는 진짜요 막내 테레를 믿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형섭이 형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! 예! 든든합니다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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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벌칙을 받게 된 어? 저럴 때 하필 저랑 화랑이 이재시 형입니다! 이재시 형입니다! 이재시 형입니다! 다음 문제 주세요! 이재시 형입니다! 어떤 벌칙일지 모르겠지만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!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문제 주세요! 다음 문제! 갑시다! 다음 문제! 다음 문제! 齐